너 오늘 뭐해? 뭐 안 하세요? 뭐 없어? 응 야 뭐 없으면 나는 여성생이랑 여성생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래? 오늘? 약간 나야 완전 좋지 잠깐만 오오 어 미진아 오늘 오기로 한 모델 친구들은 다 오는 거지? 어디 이래? 대박이다 아.. 친구들 아 안 된다고? 다른 친구들 한 번 물어봐봐 어 아 답장이 안 된다 그러네 아 맞다 나 오늘 약속이 있구나 오늘 약속이 있어 아 맞아 맞아 끝나고 전화해볼게 일단 놀아 아 그거 좀 했는데 어 다른 친구들 된대? 응 아 오케 이따 봐 어 오케이 아 약속 내일이구나 아 아 그니까 와 내가 요즘에 시간 기념이 정말 높단 말이야 오늘이 10월 10일이야? 4월 7일인데 정말 정말 어 정말 내가 정말 이 정도의 시간 기념이 없었구나 아 아니야 어 안 된다고 시간이 안 된대 아 널리 좀 내가 경신이 다른 친구들은 된다고 아 아 온다고 됐어 못 온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야 미진아 아 글자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 어 글자 발음을 대신에 발레하는 친구들이 온다고 어 아 와 발렌시아라 어 와 와 발레리나 발레리나 이야 다 아니라 발레리로 어 하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 어 발레리는 모든 남자잖아 대신에 아이돌 벗주 아 아 아 걸그룹 에 보디가드 으음 그가 우상뿌랏해 하 éc 그 보디가드 예쁜 여동생 그 여동생 그 여동생 에 남자친구 은 어 그 남자친구 그 여사친 근데 그 여자친구? 텔리스 트레이너 트레이너? 걔도 우각북각해? 그 트레이너? 예쁜 여자네 뭐 피티 회원 그 여자 회원의 남사친? 그 남사친의 와이프? 와이프? 그 와이프의 친구? 그 친구가 있어 미혼이야 드디어 미혼 그래도 우각북각해? 오케이 알았어 우각북각한데 괜찮아 난 그런거 너무 좋아 아 좋아 벌써 잔어 에어 바이오 바이오 바이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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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렛츠고!